경기도가 청년들에게 해외 경험의 기회를 주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외 대학 연수에 이어 이번엔 기업 연수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해외 취업과 창업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격적인 해외 기업 연수를 앞둔 참여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다니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고 경기 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사업에 참여한 허서영 씨. 새로운 직장을 찾기 위해 어학 공부에 한창입니다. 유엔에서 자료조사 일을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의료기기 중소기업에서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기업 연수를 통해 현지에서 마케팅 일을 하는 게 꿈입니다.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일 경험도 제공하고 그 후에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그게 되게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종호 씨는 대만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영업을 하던 중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겁니다. 실제 대만 바이어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창업의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내수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마케팅 비용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해외 쪽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굉장히 좋고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해 해외 주창업 기회 확충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대학 연수인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확대한 개념인데요. 해외 현지 기업에서 한 달간 일자리 체험을 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베트남, 대만, 인도, 일본,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35개 기업이 참여 실무 언어와 직무 교육, 멘토링, 기업 방문, 무형 마케팅 실습 등이 운영됩니다. 참여자에게는 해외 기업 체험 프로그램과 숙식, 항공비 등 1인당 850만 원 상당이 지원 100명 모집에 388명이 몰릴 정도로 반응이 좋았습니다. 많이 부딪히고 도전하시고 또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또 작고 작은 성공도 맛보시고 그런 경험 속에서 하고 싶은 일, 여러분들의 행복, 저는 그런 걸 많이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프로그램은 무역과 해외 주창업에 관심이 높은 취업 준비생에게 역량 개발과 기업 현장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통해 193명의 청년들이 미국과 호주, 중국 등 3개국 5개 대학에서 연수를 마쳤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